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요. 또 국정운영 방향, 또 전국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힙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회견을 앞두고 해병대회원 특검법, 또 민생지원금 25만 원 수용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데 혹시 꼭 들어갔으면 해야 하는 현안들 어떤 거 있는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최해병 특검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기자회견에 와서 요구사항들이 있죠. 이것을 우선 해병대회원 특검 요구부터 좀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 수위의 입장을 밝힐지 이게 관심이잖아요. 일각에서는 조건부 수용, 그러니까 먼저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 민의에서 확인됐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 모든 법은 현행 법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인 눈높이에 못 미칠 때 그때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한다가 사실상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일종의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특검에 대한 어떤 추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당파적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고 하면 대통령도 수용하겠다. 이런 전향적 입장을 밝힐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의 여러 가지 여건만 그다음에 어떤 그런 미반영된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저는 여야가 합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경찰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여야 합의로 온다면 22대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서 무게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배 수수 의혹 관련해서 수사에 착설하면서 오늘 회견에서도 과연 어떤 멘트가 나올지 이것도 관심이 있고 아까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 민주당에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민주당에서 입장은 어떤지 그것도 같이 합쳐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조건부로 제안을 하신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공수처가 물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실까지 겨냥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특검의 무게감 그리고 독립성이 아니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과거에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조석으로 수사를 받고 출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공수처는 무게감이 덜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라는 방식에서 소환을 할 것인지 방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할 것인지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소환을 하겠다면 소환에 응해서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신다고 하면 이 명품 가방의 위치가 대통령실 창고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명품 가방이 확보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앞색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응하겠다라고 전향적으로 나가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상인지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상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하신다면 그 정도도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는 민정수석원에 임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책임을 지는 곳에 따라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번에도 또 기자회견에서 좀 얘기가 나올까요? 저는 다시 언급할 말하자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해병대원 특험법과 김건희 회사 문제가 결국 대통령이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회사와 관련돼서는 과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되느냐. 그리고 배우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처벌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대통령께서 소상이 밝히면 될 일이지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은 그런 것만 강조할 것 같고요. 체병특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말하자면 군에서 벌어진 일은 군이 조사기관이 할 수가 없는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민간에 이처받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실이 얼만큼 개입했냐 여부도 대통령이 소상이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마치 민정수석 임명을 용산에서 로펌 대리인을 둔 식으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세를 펼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충분하게 어떤 민의의 수렴들 그다음에 날것과 같은 그런 어떤 여론의 수렴의 출납 절차들을 민정수석이 하도록 해라라는 그런 기능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두 패널 분들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이 어떤 걸 질문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어요. 기자회견을 앞두고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죠. 질문이 나올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런 걸 예상을 좀 해보실 수는 있을까요? 그런데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많고 또 민감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대통령께서 발언하는 거에 따라서 꼬리를 물고 더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자세한 언급은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다만 이 정도가 있었는지 쉽게 말해서 사실관계의 확인 정도는 대통령께서 하실 것 같은데 이 사실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의의 어떤 신뢰감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실 이게 비선이냐 비공식이냐 사실 한 글자 차이지만 똑같은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비공식이든 비선이든 비공개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실의 어떤 정무적이라든가 형식과 절차에 대한 이런 미비점도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조금 유관표명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내용면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배려를 한다는 것들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어쨌든 깊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해명은 있으실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언급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모두 이 비선 논란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논란은 계속 번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 이런 말들까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면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 그 정도 사실관계 확인 정도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두 분이 얘기했다는 이 비선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역대 정부에서도 일종의 말하자면 비선 메신저는 다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이렇게 영수회담이 있는 바로 한 열흘 지난 이후에 이렇게 날 것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게 과연 이게 팩트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도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워딩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해당 언론서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불편했던 건 아니면 배제한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는데 그렇다 보면 이건 정확한 녹취도 없다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언 형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또 자세하게 해명하다 보면 또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선이 우리 공식 라인의 어떤 보완제였지 절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들도 물론 국민의힘 게시판에서는 굉장히 당원 게시판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게 대통령이 정확한 워딩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도 아니라고 하니 이 부분은 결국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종 상태적으로 언급해 주면 저는 큰일이 없는 걸로 보는데 다만 중요한 건 정말 대통령이 어제도 이재명 대표와 핫라인으로 통화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협치에 대한 부분들이 두 분이 더 신뢰를 공고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논란은 저는 반드시 사그라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물밑이었고 비선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드러내놓고 나오기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가질 예정인데 관련해서 이 대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잘 치료받고 오겠고요. 병명은 구체적으로 안 됐어요. 그건 좀 그렇습니다. 잠깐 입원하고 제가 지금 근 3년 동안 거의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 핑계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원을 앞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 인사를 했다. 영수회담 이후에 글쎄 이거를 협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한 나이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요. 이게 협치이고요. 어떤 두 분께서 소통을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않다가 한 번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물고가 트이고 나니까 이렇게 전화도 하게 되고 전화하게 되면 또 다시 또 만나는 일도 쉽게 성사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협치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두 분께서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서 이제 좀 결과물로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협치의 결과물로서 정책이라든지 최근에 민생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의대 주문이라든지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치적으로 정쟁이 있고 좀 갈등 요소가 있는 건 피하시고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좀 빨리빨리 자주 소통하셔서 해결해 나갔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협치란 모양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어제 최고위에서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최서원 씨 조카죠. 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 이런 보도를 언급을 하면서 검찰을 향해서 아주 날을 세웠어요. 해당 검사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까지 했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또 이제 검찰을 비판하는 이 상황 최고회의에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 이재명 대표의 검찰 비판에 수위가 높아가고 있는 건 딱 하나의 사안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지금 자꾸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판 의혹 제기했었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 없죠. 그다음에 전관이 회유했다는 의혹 전관이 부인하니까 아닌 걸로 됐죠. CCTV 몰카 의혹도 이원석 총장이 공당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문제제계면 안 된다고 하니까 사그라들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한 최서원 씨 국정농단 사건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검사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검찰이 이런 회유도 할 수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서는 뭘 못하겠느냐. 이 논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걸 끄집어냈는데 이것이야말로 저는 정말 견광 무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6월달 재판, 이화영 지지사의 재판이죠. 거기에 자꾸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4월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버논인이. 이재명의 무죄가 곧 이화영의 무죄다. 이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지난 일까지 사실관계가 아닌 것도 끌어들이는 거 역풍을 부를 수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계셔서 깡패다, 검찰이 깡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아마 이화영 술판 논란도 그렇고 검증을 하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검증을 하고 이렇게 최고위원에서 공개를 했으면 이런 문의가 좀 덜할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검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해 술판 의혹은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수사권이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파헤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해서 밝혀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서 대검이라든가 검찰도 반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진실 게임으로만 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진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실을 저희가 스스로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장시호와 관련해가지고는 녹취 과정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어떤 정황증거들은 수집이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내에도 법률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이라든가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 그런데 이 장시호 녹취록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녹취록이 길고 이 안에 자세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가 피의자하고 어떤 모종의 관계였다는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서 어떤 검사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불법적인 요소들이 지금 계속해서 녹취록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 검사는 지금 적극 부인을 하고 있고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조사에 나서면 이것이 진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게 모해위증교사다.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나 야당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모해위증교사와 같은 어떤 공작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박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습관적 DNA가 나오는 것 같아요. 2020년 총선에서 이기 원한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거론하면서 이게 바로 모해위증이다 하면서 마치 그때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수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재수사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 받았던 수표가 그대로 이사비용에 들어갔던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모해위증이라는 게 없던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무혐의로. 똑같은 저는 처지라고 봐요. 그래서 6월 이화영 지사 재판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위하기 위해서 총공세에 나서는데 저는 만일 사법부가 정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재판 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검찰개혁 입법 토론회를 함께 열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개원하고 6개월 안에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글쎄요. 이제 검수완박 시즌 2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글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21대 때 검수완박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대 어떤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부패와 경제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어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입법 취지와 달라져서 결국에는 다시 원복이 됐고 복원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2대가 개원하면 6개월 이내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고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삭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이제 분명히 개정은 필요하고 검찰의 개혁도 필요한데 제가 걱정되는 점은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과 공조하는 과정에서 조국 대표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화구나 의원과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같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당 내에서 함께해야 되는 것도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지만 절대로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특검이 계속되잖아요. 국민들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특검의 무게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체병 특검부터 제대로 하나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가면서 다음 일정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조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특검은 조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수 완박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수 시즌2 그렇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출사표를 던졌죠. 지역별로는 영남 당선인 59명, 초선 당선인 44명. 글쎄요. 이 표심은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좀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이 각각 지역 기반도 다르고 얘기하는 결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의 민심이다. 그다음에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와 충청의 확장이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은 지난번 TK이지만 지난번 자기가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내면서 여야 협상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영남의 표심보다도 초선의 표심이 아닐까 싶어요. 초선이 약 40명 가까이 되는데 44명 정도 되는데 초선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22대 국회가 거야를 상대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더 효율적으로 우리 말하자면 원내, 자신들의 어떤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검 정국에 대한 어떤 방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정치적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초선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TK 표심보다도 초선 44명의 표심이 그래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기에서 좀 말하자면 승패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과정을 두고 친유기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 간의 친경전이 벌어졌어요.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마치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땐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제 말에서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오라고 했다가 나오지 말라고 속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물론 이철규 의원께서는 자의든 타의든지 간에 원내대표를 출마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 한 거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그런 서운함이 묻어나온 건데요. 저는 어쨌든 인터뷰 내용에서 이철규 의원이 했던 말이 좀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본인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거나 지인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해야지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원내대표가 선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공개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좀 잘못됐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인터뷰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회자도 이렇게 배현진 의원이라고 지목을 했고 강하게 배현진 의원이라고 추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결국은 노취록을 공개하면서 본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엄청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집안 싸움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퍼지는 듯한 그래서 상당히 집안 싸움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행태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도 문제지만 지금 황우여 빅대위가 8월 전대회에 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 황우여 빅대위가 길지 않게 짧게 가죠. 원래 빅대위가 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형이니까요. 그렇죠. 관리형이고 또 혁신형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전당대회 날짜 준비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추임받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전대 날짜가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저 말하자면 불필요한 오해.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조금 조금 말하자면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황우려 위원장이 굳이 저는 그렇게 정말 40일, 50일이 정확히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겨가지고 다만 당대표의 룰에 대해서만큼은 이거는 당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이것만 정리하고 빨리 조기 전대로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 혹은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 여부가 지금 가장 중요해져 보이는데 오히려 용광로 전대, 용광로 전대, 그 다음에 정말 빨리 여권의 리더십을 수습하는 그런 전대가 되는데 목표가 맞춰져야지 조금 무기한 두 달, 세 달 넘는 비대위 활동,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동의받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